이번 시간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앞서 설명한 부분을 좀 이어서 할 부분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기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작년부터 과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이유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사람을 물질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면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영적인 존재로도 이해하려고 꽤 많이 그동안 생각해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참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있고 저마다 하나의 세계가 어떤 지향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그 과정이 느껴져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정신 존재, 영혼의 존재로 이해하면서 학생들하고 주로 아침마다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가 7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영혼을 깊게 만드는 게 좋은 책들 많지만 저한테는 이 책이 정말 성경에 보고 간다 할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 봐도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러는지 이제는 인간을 몸을 가진 존재, 물질로서의 존재, 신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사실 안 가질 수 없는 게 사춘기의 무엇보다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신체의 변화. 성인으로 나아가는 여러 징후들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심리적 변화도 동반되는데 그걸 제가 무심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체의 변화, 대체로 성진변화가 있습니다만 성진변화를 이끄는 뭔가가 있을 거다. 지금은 성진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사춘기다. 그것을 곧바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우니까 일단 원래 반항기야 하고는 반쪽 눈 감고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여유로운 기회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방치되는 아이들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잘 이끌었다가 어떤 걸 깊어질까 봐 조심스럽고 그러는 것이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모름, 무지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성진별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나라도 먼저 선생님 나라도 그 시기에 심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신체적인 또 무엇보다도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한 2년쯤 전부터.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런 공부 모임이 나가는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책들이 다 그런 책들입니다. 대방에도 저만큼 책들이 있는데 다 뇌에 관한 책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보는 책들이 이 책인데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외워도 보고 감성도 하고 현재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평범 낫죠. 요새는 유튜브도 워낙 그 깊이가 있어서 잘만 만나면 상당한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지식욕을 채우기 위한 공부도 좋지만 저로는 아들, 특히 인간을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공부를 다 하겠네요. 공부하는 중에 근래에 몇 권의 책을 좀 보게 됐는데 특히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완전히 너무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 시기에 사춘기 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요돌이 말리나 또 이유를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이 책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머리는 크게 대뇌 동식으로 내부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부두엽. 여기는 운동을 주로 여기는 감각, 여기는 거청각 위주로 여기는 시각 위주로 기능을 해서 내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파악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책을 보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뇌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합니다. 물론 변연계라고 내부가 더 중요한 게 역할을 합니다만 어쨌든 대뇌를 포함한 윗부분 설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손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대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감각에 대해 해석하고 그게 대응하는 그런 환경에 대응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 극복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구성되게 저는 대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또 관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이 깨어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급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수많은 관림길, 하루 한순간에도 여러 번 관림길, 이걸 먹을까? 집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독거려야 되나? 갈등의 순간 순간순간 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판단할까요? 대개 허용적인 분위기,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 네가 한번 사춘기도 됐고 청소년이 됐으니까 한번 해봐 하고 허용적으로 표현하실 테고 좀 걱정이 되는 분은 절을 하겠죠. 아, 그렇죠. 이건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 그냥 방치했다가는 뒷감랑이 안 돼. 질풍노도 시기에 선택 한 번 해봐서 방패를 볼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기계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제어를 할 건가? 허용을 할 건가? 저기 있는 빨강과 파랑의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빨강의 허용, 파랑의 제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도 어떤 때는 이 선택, 어떤 때는 저 선택, 또 부모 중에 아버지는 이 선택, 어머니는 저 선택 하면서 여러 요소를 다 아이들 환경으로서 제공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너무 다르면 갈등을 더 일으키고 혼란을 주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향이나 자기 경험에서 온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 주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혜로서 쌓인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작 만약 그게 아이의 특정한 생장 과정, 발달 과정에 작동하는 어떤 기재와 맞지 않게 아이는 지금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이 있는데 부모는 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수가 있거든요. 저 영어선생 있지 않습니까? 자랄 때 공부를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마침 저의 교육과는 허용적이연 때여서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꼭 대학 안 가도 된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몸만 건강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됐냐 생각해서 한참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점이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부러지기 시작하더니 이러다가 사회에 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과연 이런 상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가 나를 받아줄까? 그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만 중심 잘 쓰겠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는지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러더니 일정한 시점이 되니까 제 말을 안 들어와요. 공부해야겠다. 하고는 그동안에 큰 개업을 메꾸려고 발부둥 치듯이 갔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왔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아예 내면적인 갈망을 제대로 못 본 채 제 교육관, 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급급해서 못 붙였죠. 공부하지 말아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대한 반감이나 불신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고 본 거죠.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질 줄까? 그런 불안이 엄습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저 아이가 저한테 준 가르침이나 깨어침이 엄청 큽니다. 방금 이해에도 그렇지만 아이의 내면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교육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붓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매번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신념을 가지는 게 얼마나 추심스러운 일인가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게 나한테만 적용하면 괜찮은데 아이에게 계속 흔히 하다시피 특히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계속 특성 방향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우려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고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 딴에는. 그러나 기본적인 성향이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는 성향이다 보니까 좋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부작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신념은 위험하다. 올바른 지식을 얻자.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신경을 가져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많이 바꿨어요. 영축을 할까? 그런 걸 많이 갈망하고 가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걸 크게 깨닫고 이제 물질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 모험에 가장 큰 사령탑인 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뇌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왜 제가 손에 관심을 받았냐 하면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서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손에 갑니다. 이걸 주목 별로 못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선택할 때 대체로 부모님들이 좀 허용적인 부모님들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라. 하며 어떻게 보면 감정, 감성, 심리적인 조건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너를 고통 속에 빠져내는 것은 별 수준은 안 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 그래서 집중하고 스스로 고통을 선택했으라도 이루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는 한 그 무엇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선택 기준이 좋아하나 시하나입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기준이 될 경우 아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비사회적 반도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부모님은 그런 뜻으로 전혀 한 말이 아닌데도 메시지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인처럼 성숙된 이성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라 하는 것만 말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힘들어도 오르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오르는 걸 선택하도록 요구받았던 세계대가 저희 세대인데 흔히 뭐시 옳기를 요구받았어야 그러다 보니 반발로 내 감정 내 잃어버린 감정을 퇴질로 감정과 심리의 세계죠. 그래서 감정을 워낙 떠받들다 보니까 조그마한 말을 상처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가버린 거죠. 제가 보기엔 좀 많이 갔다 싶어요. 웬만한 말 들어도 아랑곳도 안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깨끗고 나가는 이런 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 쉽게 행복축으로 빠지던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빈축에 빠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게 옳은 걸 선택하면 자기가 안쪽을 눌러야 되고 좋은 걸 선택하면 이상한 길로 가기 쉬운 양쪽 단위로 치우치기 쉬운 길이거든요. 저는 그걸 주목하냐면 얘가 뭘 좋아하냐 어떤 가치운을 가졌느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습관을 가졌냐입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일으키는데도 싫어하는 거와 종종의 편식 그거는 어느새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민적인 힘이 성장됐으면 안 먹습니다. 습관 때문에 옳다고 여기면서도 안 먹습니다. 싫어하니까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이성이 압도되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습관에서 선택합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된 경험이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주목을 어디다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 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는 이 아이에게 그걸 보아야 합니다. 아이 뿐만 아니라 아이가 뭘 하냐 싫어하냐 또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 계속 놓여서 그걸 계속 경험하나 그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게 손해입니다. 손해가 바로 습관의 은거지입니다. 여기서 즉적인 특별한 생각 없이도 저절로 그 행동을 한다.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이걸 습관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손해는 사실 굉장히 핵식 발달합니다. 거의 태어나면서 발달된 태어나서 6년, 7년 종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식입니다. 이때 어떤 부모님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라느냐 많은 것이 규정됩니다. 깊이 각인됩니다. 좋게 잘 형성됐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 고입기의 부모님들은 맞풀이 경우가 많아서 아이를 제대로 옛날 가정처럼 돌볼 여유가 없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고입기간에 맡기죠. 그것을 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애정 갖고 하시겠죠. 그래도 아이는 떠다닙니다. 여기저기 안정된 정서로 환경을 잘 못 가져요. 그러니까 산만하거나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중에 자기 편하게 하거나 자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보면 빠져듭니다. 쾌락 추구를 계속 요구 받는 환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데서 불안 요소에서 안정감을 느끽니다. 고요한 산속에서는 불안하고 흔잡한 도심에서는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마치 정상적인 심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이 아이들을 노하여금 진정한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하는 힘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뇌세포인데 865개에서 1000억개 정도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말해 전두엽이 빨갛게 보이는 진발달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시도해요. 가장 적을 많이 자극하는 환경이 뭐냐 하면 선택하게 하면 적의 발달이 도워됩니다.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너 뭘 좋아하니 즉 결정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행동을 직접 내리는 곳이 사령탑 같은 곳인데 저걸 계속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아예 주면 줄수록 저쪽이 발달해요. 저쪽이 발달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떤 점이 걱정스러웠냐면 그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해요. 그 시기 판단 기준이 대부분 낮은 차원의 판단들입니다. 성수적인 판단들이 아닙니다. 생존 자기 당장의 유익 단 것들 쾌락 편두체라고 있습니다. 위기 공포 반응하고 경계하면서 자기 생존을 위한 반응을 계속하는 곳이거든요. 배의 배측 전전두이배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두체의 명령을 받는 셈입니다. 낮은 수준의 명령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는데 부모님은 선택하러 했으니까 선택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 선택을 해서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을 나도 모르겠으니까 부부도 서로 얼굴이 충돌해 하니까 덤벼버리면 아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아가 강화되어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귀 안으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안 되겠다 계속 나겠다 해서 제재를 하면 갈망을 제재시켜버리면 폭발하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는 사실 아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모든 인생에 걸쳐 필요한 뇌세포를 다 갖고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서로 시냅스랑 연결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뇌로 발달하는데 사춘균에는 전전두엽 저기가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고 안쪽에 변체를 비롯한 변계라는 것이 발달하는 데입니다. 그것이 발달할 때는 감정적인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아이를 떠낙이는 셈이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차원으로 다시 누르면 손해는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편도체가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편도체보면 불안한데 어떤 습관을 형성해주는 편의에 따라 편도체의 명령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손해의 발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꽃핀 능교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그렇겠는데 그런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반복되는 리듬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또 제가 만드는 풀이기들 일정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긴장 뇌파들을 조금씩 조금씩 진정시켜서 부드러운 뇌파로 세타파나 잘 때 일어나는 델타파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가면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서세히 전두엽이 발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앞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뇌는 화충류의 이쪽에서 서세히 발달해서 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수초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율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자율적인 판단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결정해를 다 허용하거나 무조건하고 맞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울타리를 탁 치고 안에서 전전주에 발달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소원회입니다. 소원회라는 울타리를 딱 치고 그걸 넘어서면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시간인데 뭘 보고 있나요? 집중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정도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울타리와 자율성이 전전주의 발탈로서 이루어지는 판단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게 나중에 혹시 같이 함께할 계획이 되면 이런 기억에 관한 과정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기억 학습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내발대로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좀 하찮게 여겼는데 암기하고 시험치고 이런 게 하찮아 보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시냅스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고차사고를 할 수 있는 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년기 때 심리 발달 문제까지도 뇌의 발달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을 윤독할 때고 부모님들 오시면 꼭 읽게 하고 싶은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도 사실 수면부로 해먹는데 어떻게든 일찍 자야 되겠다 많이 자야 되겠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수면부족 좀 더 확실하게 잘 시간 일찍 자고 많이 자고 충분히 자고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